우리 민족가수로서 31년 동안 여러분께 봉사하고 있는 우리 민족가수 아리랑춘향이 오셨는데 그래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아리랑춘향님은요. 정말 민족가수 중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가수이십니다. 우리 아리랑춘향이 오셨습니다. 우리 아리랑춘향이 오셨습니다. 우리 아리랑춘향이 오셨습니다. 그동안 서울러 오셨습니다. 우리 아리랑춘향이 오셨습니다. 하자마자 하고싶은 바람이 홀린 님의 길이 네 아름다운 신앙님 대단하십니다 어르신 외국인 인생 아름다운 신앙님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빛내주신 민돌이 가수이십니다 네 31년동안 아름다운 찾아왔다 하아아아 하아아아 여 하지만 일상은 하지 못하는 한글만 나는 아리랑 내 아리랑 친환이 자 그래서 우리 역사가 있는 아리랑 우리 이준상 이정상 회장님이 그때는 우리 아리랑 되시면 되겠다 자 아리랑